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약을 시작한 사람이 마약을 끊기 힘든 것처럼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따라서 공짜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공짜를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포퓰리즘과 그 결과로 거대정부로 들어선 나라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선 자국 화폐가치가 폭락해서 종이쪼각이 되고 생산 기반이 파괴되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득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전문직이나 자산가들은 대부분 조국을 떠나게 되고 연금 제도는 계획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액수가 1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 국가의 기본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임자들이 남긴 막대한 빚더미 밑에서 후세들이 끝이 없는 그런 시간 동안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란 마구잡이 돈을 써 제치면 그리고 또 스스로 생산 기반을 파괴하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에 차하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아주 생생한 그야말로 교훈 그 자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태의 현주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포퓰리즘이 유행했던 1940년대부터 퍼즈기가 유행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4년 전에 우파 후보인 마오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번에도 무난히 재임할 걸로 봤습니다만 뜻밖의 좌파연합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8월 11일 날 대통령 예비선거에 승리합니다 본선거는 10월 27일 날 열립니다 그런데 그 표차가 47% 대 32% 무려 15% 차이가 났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아르헨티나 대통령 본선거에서는 좌파연합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자 경제가 그냥 요동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선은 화폐가치하고 주식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패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외화가 급속히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패소화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8월 말까지 패소화 가치는 올 한 해 동안 하더라도 53%의 절반으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8월 31일 날 외화 유출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현재 45%에서 60%까지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은 이 살인적인 고금리인 60%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겠다 그렇게 공언합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55%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금리 정책을 썼고 그 고금리 정책을 쓰는 동안에 부채가 많았던 많은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에 들어서만 5차례 금리를 올려가지고 올 한 해만 해도 26.75%를 올린 셈이 됩니다 예비선거가 좌파연합이 선거가에서 이긴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8월 13일 날 주가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신 메르발 지수는 8월 9일 날 44,355.09에서 8월 30일 날 24,609.56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낙폭이 46% 정도 된거죠 방만한 재정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오리시오 마쿠리 현 대통령은 2002년에 이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능력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에 지켜야 될 조건이 올해 국내 총생산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3.7%에서 2.7%까지 낮추고 그리고 2020년에는 1.3%까지 축소를 해야 됩니다 1.3%까지 정부 예산에 빨대를 꼽고 살아가던 사람들에는 큰 타격을 입힌거죠 공공요금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현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악소리가 난 겁니다 300만명이 가입한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조합은 9월 25일 날 하루 동안 대규모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아르헨티나 정부는 9월 1일 날 이것도 효과가 잘 안 통하니까 자본통제를 실시합니다 기업과 개인은 달러 매입을 제한하는 것이죠 기업들은 2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허가를 취득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개인은 한 달에 1만 달러 이상을 달러를 매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또 개인도 해외로 송금할 때는 국가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고 있는 총 외체 규모가 2천억 달러인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과 아무 회비 없이 2천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천억 달러에 한해서는 우리가 잠시 갚는 문제를 조금 뒤로 미루어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등급을 B-S SD 선택적 디폴트 셀렉티브 디폴트라고 모아야 합니다 SD까지 내렸는데 이 SD라는 것은 국가 채무 가운데서도 일부를 갚지 못할 때 작용하는 그런 등급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다음 등급이라고 합니다 8월 말부터 아르헨티나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는 하나의 문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에세이나다 에세이나다 에세이나가 뭔가 하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국제공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민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을 떠나서 칠레라든지 브라질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구직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빚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도 빚을 주의해야 되지만 국가도 형편이 좀 괜찮을 때 절대 쓸데없는 빚을 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쓸모없는 빚을 다음번에 빚으로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 이야기와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항상 다른 나라가 걸어가는 길에서 교훈을 얻어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